계속 이어서 핵심 논점 4번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논점 중에서 핵심 논점 4번은 작년도 이거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안 나왔거든요. 사실 올해 나올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올해 분명히 나옵니다. 별표 5개 쳐요. 이 부분은 나올 수밖에 없어. 어차피 1, 2년 내년 나오는 거야. 작년에 34회 때 안 나왔으면 올해 나오는 거지. 35회 때. 이 부분은 확신을 갖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분명히 나옵니다. 자 보세요. 도시공관리기획을 위반할 때 우리가 기초유사를 먼저 한단 말이에요. 기초유사 내용의 세 가지가 포함돼.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제외취약서문서. 세 가지가 포함돼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까? 그걸 배우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두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1번이에요. 1번. 전부 생략이라고 그러지. 환경성 검토 생략할 수 있는 사유. 환경성 검토뿐만 아니라 토지적성평가, 제외취약서문서 전부 다 생략할 수 있는 사유. 사유 배우는 거야. 다시.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제외취약서문서 전부 다 생략할 수 있는 사유. 그게 다섯 가지인데. 자 1, 2번 묶어보세요. 1, 2번 묶어보세요. 1, 2번은 여러분 해석이 문제야. 얘랑 대화를 하시면 될 것 같아. 어렵게 하지 마시고 편하게. 뭐냐면 거물밖에 없는 지역이야. 빈 땅이 없어 여기는. 1, 2번은 그거예요. 키워드가. 빈 땅이 없는 거물밖에 없는 지역 이렇게 하는 거야. 뭐냐면 지구단위기 구역이에요. 여러분들 지구단위기 구역이 도심지에 있대. 상업지역과 상업지역 연접한 지역이 있대. 그럼 상업지역은 땅값이 엄청 비싸. 그런데 여기가 뭐래요. 지구단위기 구역으로 지정해서 체계적 개발을 해준대. 그럼 세상에서 대한민국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지역이야. 그럼 빈 땅이 있겠어 없겠어. 없지. 거물밖에 없다니까. 아니 거물밖에 없는 지역에서 입안을 하는 거야. 기초수사를. 그때 거물을 드러내놓고 환경성 검토하겠다. 토지적성 평가하겠다. 제외취약서문서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따라서 이 세 가지 모두 생략할 수 있다가 되는 거야. 두 번째는 나대지 면적이 2%에 미달한 데잖아. 지금 이렇게.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98% 이상의 건물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그럼 1, 2번은 뭐예요. 지금. 건물만 있는 지역. 앞을 봐도 건물, 옆을 봐도 건물, 뒤를 봐도 건물이야. 이런 지역은 건물을 드러내놓고 다 철거한 상태에서 환경성 검토할 수는 없잖아. 따라서 1, 2번은 보자마자 전두생략. 전두생략이라는 얘기는 세 가지를 말하죠. 환경성 검토 생략할 수 있다. 토지적성 평가 생략할 수 있다. 제외취약서문서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야. 3번 가볼까요. 3번은 논점을 키워드를 잘 잡으셔야 돼. 해당은 지구단위기획구역 또는 도시구계획서 부지가 의미 별로 없고.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입됐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공법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 다른 법률에 따라 이게. 그러면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입했다는 얘기는 그 자체가 법률에 따라 수입했거든. 그게 다른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에 따라 들어가는 거야. 법률에 따라. 그러면 이 자체가 적법이에요? 위법이에요? 법률에 따라 들어오는 거니까 적법이지. 그럼 법률에 맞춰서 들어온다는 얘기니까 적법이지. 공법을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 이게 엄청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들어오는 거잖아 지금. 그럼 규제를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이런 규제하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전부 생략이지. 뭘. 어디를 논점을 잡아야 되는지. 어디를 키워드를 잡아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요. 지구 달리기의 내용에 여기 밑줄 보세요. 너비 12m 이상의 도로 설치객이 없대. 공법에서는 12m 이상의 도로 설치객이 있으면 중대한상. 12m 이상의 도로 설치객이 없으면 경미한상이야. 이것도 경미한상으로 보는 거야. 경미한상. 이 정도는 12m 이상의 도로 설치객이 없으니까 조그만 도로 설치한다는 얘기죠. 이럴 때 행정력을 동원해서 환경성부터 해야 된다. 토지요성 평가해야 된다. 시간 낭비하는 거야. 전부 다 생략할 수 있다. 마지막은 해제지. 뭐 해제. 동그라미. 풀어주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다 해제라는 용어가 나오면 풀어줄 때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 그렇지. 무슨 토지요성 평가를. 뭔가를 시작할 때 하는 거지. 풀어줄 때는 한 게 아니죠. 이미 여기는 이반이 돼서 지정됐다가 풀어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해제는 전부 다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1번. 1번하고 2번은 뭐죠. 뭐밖에 없는 지역이지. 거물밖에 없는 지역. 3번은 다른 법률에 따라 들어오는 경우. 적법이니까 규제하지 않는다. 네 번째는 너비 10m 이상짜리 도로 설치객이 없으니까. 경미하니까 전부 생략할 수 있다. 전부 생략하기를 하면 환경성 또 토지요성 평가 재해처성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이고. 마지막으로 뭐 한대요. 해제한대 해제. 도시경계획서 결정된 사항을 풀어준대. 풀어줄 때는 다 생략하는 거지. 해서 이 5개가 머리에 빵 잡혀야 돼. 빵 잡혀야 돼. 이거 빵 잡혀서 이게 지문에 뜬다고 빡셈으로 물어볼 거야. 분명히. 빡셈으로 환경성 검토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찾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자신감이 뿡뿡 넘쳐야 돼요. 이건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35개 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2번은 뭐냐면 이 3개 중에서 환경성 검토, 토지요성 평가, 재해처성 분석 중에서 토지요성 평가 하나만 생략할 수 있는 사유야. 잘 들으세요. 2번은 토지요성 평가 만이라고 해도 돼. 만. 생략할 수 있는 사유예요. 그러면 환경성 검토는 실시해야 되는 사유죠. 재해처성 분석도 실시해야 되는 사유입니다. 어차피 둘 중에 하나 물어봐요.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물어보니까 1번, 2번은 경증을 따르지 말고 무조건 다 하셔야 돼. 그러면 보세요. 1번. 1번은 아까 기본계 갈 때 했잖아. 5년 이내 토지요성 평가를 이미 실시했대. 그러면 토지요성 평가 이미 했으니까 최근에 한 거니까 최근에 한 자료를 활용해서 하면 되겠다. 또 할 필요 없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2, 3, 4, 5 묶으세요. 개발. 이렇게 쓴대. 개발할 내용이야 다. 행정청이 여기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주상공. 용도적 지정했대. 입안한대. 주상공으로. 행정청이 이 지역을 개발하겠다고 입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상공. 개발하겠다고 지정하는 용도적이네요. 맞네요. 주상공. 그러면 이때는 개발이니까 토지요성 평가만 생략할 수 있지. 행정청이 이 지역 개발하겠습니다라고 할 때는 딱 하나만 생략해 주거든요. 토지요성 평가. 나머지는 해야 돼. 이런 경우는 환경성 검토라든가 재해처어서분성은 실시해야 한다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개발. 동그라미 끝. 개발 개발. 제가 개발이라고 했잖아. 개발 제한구역 하나의 기반을 설치하는데 개발 나왔으면 게임 끝. 4번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공계획설부지에서 이반한대. 여러분 보세요.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도시공계획설부지 그 자체가 개발지역이잖아.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공적개발지역이네. 도시공계획설부지도 마찬가지네. 봉원 설치하겠다. 도로 설치하겠다고 개발하겠다고 칭하는 부지니까 개발과 연계시켜서 보시면 되지. 따라서 개발하겠다고 칭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또 도시공계획설부지에는 하나만 생략할 수 있다. 토지요성 평가만 생략할 수 있다. 마지막 가볼까. 더 쉬워. 도시개발이잖아. 뭘 고민을 하고 있어. 개발 나오면 된다니까요. 2, 3, 4, 5는요. 다 개발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행정청이 개발하겠다. 개발제한구역 개발. 이런 식으로 개발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다 도로 설치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개발제한구역은 네. 공적으로 도로를 설치하겠다. 이런 뜻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점별로 핵심 키워드만 찾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것만 찾아요. 외모 찾는 거예요. 도대체. 찾아야지. 이렇게 찾으면 틀릴 수가 없는 거야. 왜 틀리는 거예요. 도대체. 다 받쳐야지. 틀림직물기입니다. 그런데 올해 나온다니까요. 시험에. 순서가 나올 때가 됐어. 제가 이렇게 목청 높여서 말씀드리는 건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준비 철저히 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갖고 다니면서 어떤 문제,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와도 다 푼다. 이런 자신감 갖고 문제를 푸시면 돼. 아시겠죠? 이렇게 중요하시고.